오늘은 무슨일일거니 울었던 얼굴 같은걸 그가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니 나에겐 세상 제일 소중한 너인데 자판기 커피를 내밀어 그 속에 강점은 내 맘을 담아 고마워 오빠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 한마디에 난 어스퍼 혹시 넌 기억하고 있을까 내 친구 학교 앞에 놀러왔던 날 우리들 연인 같다 장난쳤을 때 넌 웃었고 난 방치 세웠지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넌 장난이라 해도 널 기다렸던 날 널 보고싶던 밤 내겐 벅찬해 복 가득한데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 널 볼 수만 있다면 늘 너의 뒤에서 늘 널 바라보는 그게 내가 가진 몫인 것만 같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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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